제발 도장 찢어. 내 전 재산 너한테 다 준다고 했잖아 뭐가 문젠데? 싫다는 사람 바짓가량이 붙들고 늘어지면 내가 다시 널 좋아하냐? 니 면상만 봐도 이 소름 끼치고 짜증난다고 했어 안 했어? 여보 제발.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도장 치가. 안 돼요. 우리 종혁이는 어떡하라고. 내 자식은 내가 키워. 그건 니가 걱정 말고. 나 아기도 가졌어. 아기? 응? 몽갈치지 마. 이게 어딨어 이씨? 야. 니가 나랑 잤냐? 어떤 놈이야 응? 말 안 해 이씨! 오빠 사람들 다 들어. 살살 말해. 알았어.